세팅에게는 세습모라는 조직이 있다 세팅과 습격을 같이 하는 모임이라곤 하지만 사실은 세팅에게 습격을 몰아주는 모임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규칙이 있는데 아니 통장에 돈이 157만따로밖에 없잖아 이런 체자 긴급상황이다 긴급상황 세습모 전직원은 지금 당장 세팅에게 돈을 받지 아이 그게 아니라 같이 미션합시다 여러분들 첫번째는 가볍게 패스로 시작한데 패서야 이거 오마이갓 패서가 아직도 있다고? 멸종된 줄 알았는데? 조군님 같이 가요 설마 여기 절벽으로 올라가야 돼? 점프! 점프였다! 점프였다! 페리코스문은 사계절 내내 봄이네 어? 우리들 지금 추워 죽겠는데요? 나는 세팅 모든게 다 세팅 아 여길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굿굿굿굿 여기서 약을 챙겨줍니다 용접을 해주시고 양갱을 챙겨줍니다 맛있는 양갱 잠깐만 뭐야 이분 원래 대몰이셨는데 왜 머리카락 생겼지? 아하! 부캐구나 어 뭐야 걸렸는데? 어이 깜짝이야 하늘에서 갑자기 미니가 나왔죠? 아이 뭐야 일단 죽어 다시 나는 공룡이다 우와 우와 오빠 줄 뛰니까 정신이 뭔가 이상하군요 앞에도 윙키 이게 뒷자리가 진짜 좋아요 여기 앉으시면은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 오마이갓 앞에 이 사람 벌써 죽었죠? 전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 또 왜 걸렸어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없애버려 금 먹으러 가자 금 금 금 금 금 이게 하나에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펜서는 내가 가져간다 참고로 펜서같은 경우는 GT5에는 모든 습격을 통틀어서 거의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수비 360만 달러 9544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건데 도대체 자 이제 저희같은 경우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내려 미션 클리어 제가 골드입니다 실제 수입 314 어 55%? 어잉? 아니 아까 15 아니었어요? 자 갑시다 아니 나한테 언제 50% 찍었지? 172만 9348달러 나와 내려 인마 넌 내려 내려 인마 넌 내려 인마 예잇 내려 인마 이번에는 루비 목걸이 금 금 금 체크 들어가시면 바로 금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르시는 데 6 8 루비 목걸이를 훔치십시오 바로 이거 루비 목걸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지금 수입은 286만 달러 미션 클리어 수입에 55%? 154만 달러? 모발값? 아잇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런 제작 아니 하루 만에 얼마를 버는 거야? 대체 이거 이번에는 심지어 핑크 다이아몬드 앞에 이 두사람 다이샤 잡았죠? 얘들 죽여 설마? 아잇 미안해요 전용 트럭을 타고서 이제 내부까지 들어갑니다 아무도 저희한테 뭐라고 안해요 어잉? 남의 논밭을 밟고 가시다니 쥐어건헌트 괜찮으세요? 2님이 주요 목걸이를 획득하였습니다 이게 다 내꺼란 말이지? 하하하하 자 한 분이 지금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을 데리고 나가볼게요 이렇게 조금씩 끌고 나가는 거지? 그렇지 지금 이 분을 데리고서 여기까지 우리는 동료를 한 명라도 버리지 않는다 됐어 나갔습니다 일단 차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분 가방에 두 목표들이 있거든요 인님에게서 목표물을 추출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인님 미안해요 인님 우리는 동료를 한 명라도 버리지 않는다 미안해요 인님 안돼 목표물 잡아 목표물 자 클리프님이 주요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가자요 미션 클리어 수입의 55% 130만 달러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의 통장이 무려 620만 달러 화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